Hello everyone! Welcome to Funics Reading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Funics Reading을 공부할 뽐쌤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단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발음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 봐야겠죠? 첫 수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첫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반디 선생님이랑 단어 보면서 발음 따라해 본다는 거 잊지 말면서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My Dad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애드라고 발음을 했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뭔가 되게 바빠 보이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인데 특히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냐, 어떤 발음을 공부하냐는지는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한번 우리 버크손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A big bug in a big bag A big bug in a big bag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일단 먼저, B 발음 때문에 Big bug bag 근데 어떤 발음이 오늘 공부할 발음인지는 조금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오는 글들은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약간은 좀 재밌게 지금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배울 단어가 뭔지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그 전에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볼 때 오늘 배워야 된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를 어떤 발음인가를 좀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비슷한 단어,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를 한번 꼭꼭꼭 집어보세요.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죠? 선생님 한 번만 더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OK? Listen carefully, OK? A sad dad has a new bag. The bag is bad. The bad bag is mad. The mad bag likes the sad dad. 뭔가 앳, 앳, 앳 이런 거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배울 단어, 오늘 배울 발음은 무엇이냐면 짜잔! 사라졌네? 짜잔! 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ad, add, add, sad, dead. 비슷하게 들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bag, bag, bad. bad, bag, mad. mad, bag, sad, dead.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add, add라는 단어에다가 ㄴ, ㄷ을 넣어서 add 요거랑 그리고 back 같이 애 라는 단어의 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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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넣어서 앳. 요 두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두 발음을 배워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은 뭘 배워야 될지는 감잡았죠. 그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단어 한 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커넥 이번에 한번 볼게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words.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이 뿅 하고 나고 그 옆에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match니까 여러분들 맞는 것끼리 연결해 줘야겠죠?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여. 뭔가 좀 슬퍼 보이기도 한 것 같고 화나 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난 것 같아요. 그쵸? 아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림 표정이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인다는 단어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sad, sad, sa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sad 라고 했으니까 s 발음이 나왔으니까 s가 일단은 s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at 라는 발음을 찾아봐야겠죠? 선생님 단어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찾아 보세요. mad, sad, bad, glad 감 잡히죠? 오는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거 sad, sad, sad. 어떤 거라고? 술 펑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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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sad. 오케이! 넘버 2예요. 우리 학교 갈 때 또는 그 drugiej 거 갈 때 들고 가는 이거는 가방이에요, 그렇죠. 가방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은 bag 아까는 neu 발음 할 때, 이번에 khx 발음이요. 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굴려주면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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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다음에서 약간 발음 내는 거 느껴졌죠 여러분들 그리고 배웠던 에 넣어서 bag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또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man bag glad 어느 건지 알 것 같다고요? 어느 거 우리 세 번째 거죠? 어떻게 얘기한다고? bag 그래서 m 발음 나면서 입술을 좀 다물어 주는 거는 b 발음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봤던 egg 그쵸 그래서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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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가방이야. 가방은 bag 세 번째 이 친구 화났어 화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mad mad 음 발음 했다가 우리 아까 봤던 ad 이 두 발음이 섞이면서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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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났어 mad right? 자 그러면 또 두 개 남았으니까 체크해 봐야겠죠? mad glad 바로 답변 나오죠? 첫 번째 거 mad mad는 화난 거야? mad mad 자 마지막 거 친구 너무 행복해 보여 기뻐보여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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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거죠?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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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l 발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l 발음이 나왔는데 이 l이 들어갈 경우에는 앞니에 앞니 뒤에 보면 천장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와 천장이 시작하는 데다 혀를 좀 앞으로 쭉 당겨 주세요 그래서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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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복해 나 너무 기뻐 어떻게 얘기해야 돼? i'm glad glad 이것들 기억해 주는 거 첫 번째 이 친구 어땠다고 슬퍼 어떻게 얘기해야 돼? sad sad 이 친구 가방 친구 가방 친구는 mad mad 화났어 나 화났어 mad mad 마지막으로 너무 기뻐 행복해 glad glad 다 기억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bag 이거 아까 전에 뭐였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sad 이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ed sad bag 나왔으니까 이거 쭉 넣어서 bag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egg 했다가 앞에 b 발음 넣으면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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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친구 아까 전에는 어땠다고? 슬퍼 잉잉 슬픈 거는 sad 우리 e가 있는데 뒤에다가 d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ed 했다가 앞에 어떤 발음? s s 그래서 sad sad 완전 쉽다 그쵸? 계속 볼게요 우리 이 두 가지도 잘 봐요 여러분들 아까 sad 랑 비슷한 거야 sad 랑 glad ma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ed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붙여지는 거에 따라서 발음들이 변화하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sad 이거는 glad 글에다가 ed 들어서 glad 그 마지막 거는 um 들어가서 mad 여러분들 감 잡히죠? 그 주사 앞에 전에 따라서 뒤에 붙여지는 거 발음이 바뀐다는 거 자 그럼 얘 어떤 거야? 지금 얘는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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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 나 화났어? 어떻게 얘기한다고?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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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ed에다가 앞에 알파벳에 따라서 단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choose the words that rhyme 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단어를 찾아볼 건데 똑같이 발음이 되는 규칙적으로 발음이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단어는 bad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비바람인 m 와 그리고 단어 아 단어라기보다는 우리 발음인 처음에 조금씩 기다려주시기 잠시 잠시